그래서 제가 17 하기도 했네요 열심히 했네요 테스트도 하세요 매칭도 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읽고 한번 뜻을 말해볼까요 슬라이드 그렇죠 뜻은 미끄럼이도 미끄럼틀 슬라이드 아이가 무슨 소리 됐어요 아이가 아이 되고 있죠 슬라이드 슬라이드 미끄럼틀 미끄럼틀 하다씨도 되고요 이름씨도 돼요 여기에 동이라고 써있으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다씨라고 합니다 뭐뭐하다 그 다음에 미끄럼틀 이란 뜻일 때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럴 때를 보면 이름씨라고 해요 무엇 미끄럼틀 미끄럼틀 슬라이드 그 다음에는 블락 블락 아닌데 뭐래요 블랙 블랙 어떤 시 어떤 하늘 검은 하늘 흥이라고 써있으면 어떤 시 어떤 하늘 어두운 하늘 어두운 하늘 어두운색 어두운색 검은색 무엇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씨라고 했고요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Pix 저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난 무엇을 좋아한다 검은색을 좋아한다 너는 무엇을 싫어하니 어두움을 싫어한다 무엇을 심해서 어두움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이름씨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누구 블랙 블락 아니고 블랙 Right 블랙 ok 그 다음에 얘는 뭐일까요 Clack 5 그럼 O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그렇죠. A 내고 있고요. 뜻은? 그렇죠. clock 시계죠. clock 시계. 이런 식으로서 명이라고 써있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이런 시. 무엇 시계? clock. 그 다음에는? glue. 뜻은? tree죠. 그러면 유기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그렇지. 우가 되고 있지. 뜻은? glue. 풀이죠. 풀. 덧탁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무엇? 풀 덧탁제. 하다. 싫어는 뭐 하다? 굳이 다. glue. 오케이. glue. 그 다음에는? 플레인. 플레인. 짜잔. 플레인 여기. 이거 저거. 선생님. 근데 제가 전시한지를 다 안좋아. 아, 아직 못 매겠어. 그래요? 플레인. 뜻이 기억 안 나요? 자, 그러면 A는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어. A 내고 있죠. A. 플랜이 아니고 뭐니까? 플레인이다. 플레인이다. 플레인. 이름 됐죠. N이. 자, 합쳐서 뭐 하겠습니까? 플레인. 플레인 뜻은 아직 기억 안 났나요? 플레인은 비행기예요. 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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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이고요. 무엇이니? 비행기다.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 플레인. 비행기. 플레인. 비행기. 오케이. 그럼 태현이가 해볼까? 비행기 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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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인 비행기. 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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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해가 이랬죠. 슬립. 그렇죠. 슬립. 오케이. 슬립의 뜻은? 음. 잠이야 잠. 슬립. 슬립. 잠. 잠자가야. 슬립. 오케이. 그래서 하다 실현는 뭐 하다? 잠자가. 그다음에 이런 실현는 무엇? 잠. 난 무엇이 필요해? 잠이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죠. 슬립 잠. 잠, 슬립 슬립, 잠 소리와 뜻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비행기가 뭐였지? 비행기, 플레인 비행기 플레인 다음 슬립은 슬립 잠 슬립, 잠, 비행기, 플레인 슬립 오케이, 그 다음에는 소리가 뭐였더라 그치, 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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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ve, Glove 글로우즈 될 것 같은데 Glove Glove, Glove 오케이, 그럼 O가 원래 원칙으로는 뭐 되는 게 맞는데 오후 저녁에 맞는데 우리 한 해 빠진 어, 됐어요, Glove Glove 소리가 뭐다? Glove Glove, Glove 뜻은 기억나나요? 장갑 그렇지, 장갑이죠, Glove 장갑이죠 Glove Glove 이름으로써 무엇? 장갑 장갑, Glove Glove Glove, Glove Glove, Glove Glove, Glove 그렇지, Plum Plum 뭐라고요? Plum U가 뭐가 됐죠? 그렇지, 어가 됐죠? Plum 뜻은 기억나나요? 그렇지, 자주죠, 자주 Plum Do you like plums? Plum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어? 플럼 제일 좋아해? 어, 뭐 큰일이야, 어? Plum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그렇지, Glass 글라스 뭐라고요? 글라스 글라스 그럼 A가 무슨 소리네 했죠? 글라스 그렇지, A가 A 됐죠, 대표 소리 글라스 뜻은 혹시 기억나나요? 글라스 그렇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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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줘 유리, 유리, 잘, 잘, 뭐라 그런다? 글라스 글라스 유리, 글라스 알겠습니까? 글라스 오케이, 그다음 얘는 글라스 그렇지, 클랩 클랩 뭐라고요? 클랩 클랩 그럼 A가 뭐 냈죠? 글라스 글라스 N 했죠, A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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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소리가? 글라스 뜻은 기억나나요? 오케이, 지효야, 벌써 다 했어? 오늘 뭐해? 패드 했어, 나? 오케이, 오늘 뭐해?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클랩 뜻은 기억나나요? 클랩 박수, 박수 치다 클랩 박수, 박수 치다 클랩 클랩 오케이, 손뼉이 박수잖아 그치? 손뼉 박수 손뼉 박수 클랩 손뼉 박수 클랩 클랩 손뼉 박수 클랩 클랩 오케이, 아까 비행기 배웠는데 비행기 기억나요?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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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잠 기억나요? 잠 슬림 잠 슬림 그 다음에 손뼉 박수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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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박수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고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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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볼까요? 클라우드 뭐래요? 클라우드 뭐라고? 클라우드 오케이, 그러면 오유가 뭐 됐다? 오유가 뭐 됐다? 아우 오가 아소리를 낼 수 있죠? 유가 우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 됐다? 아우 클라우드 클라우드 오케이, 클라우드 뜻은 기억나요?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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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뜻이야 구름 클라우드 응 클라우드 구름 클라우드 구름 플레인 비행기 플레인 비행기 응 클랩 손뼉 클랩 손뼉 클라우드 클라우드 구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얘는 클라우드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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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가 이렇게 동어리 동어리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레고블랑이 원래 뜻은 동어리에요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잘가세요